오늘 저는 별다른 모두말씀, 모두말언 할 것이 없고요. 회의가 사실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나눠서 진행되는데 비공개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따옴표까지 인용되어서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최고위원회의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만 하도록 하겠으니 최고위원들께서는 혹시라도 현안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공개 회의의 모두말언 끝에 붙여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의 공백이 20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민생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항상 먼저 양보화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년 내내 민주당은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고 야당 의원 상임위를 강제 배정했습니다. 지금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의도의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다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괴하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심 이탈을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원구성 협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는 정치 논리가 아닌 민생 논리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야가 동상이몽해서는 민생위기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의 원구성 협상 마무리를 위한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합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만나고 또 만나야 합니다.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단판을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마라톤 회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문정권의 수많은 약속과 마찬가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월북머리로 북한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도를 2차 가해했습니다. 만일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다면 유가족은 더 긴 세월을 고통 속에 보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죽음이라도 우문이 있다면 밝히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는다는 민주당의 반응은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진실이 은폐된 것인지 국민 의혹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내일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발적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위원장은 3선의 하태경 의원이 맡으며 위원회는 김석희, 신원식, 강대식, 전주해, 안병길 의원과 허기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박헌수 예비역 해군소장이 참여합니다.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들일 것을 약속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진상규명에도 나서겠습니다. 당시 이들이 귀신 의사를 밝혔음에도 우리 정부는 포승줄로 묶고 안대를 씌워 강제 추방했습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대한민국 국민을 사지로 내면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국비리에 강제 북송을 추진하려다가 뒤늦게 사건의 전보가 드러난 점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순교했던 진실은 무엇인지 어떤 과정과 절차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협조해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보편타당한 가치 앞에서 또다시 북로남불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권의 어떤 어젠다도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검경특검, 감사원, 국정조사, 특조위까지 수백억 원을 들여서 무려 아홉 번이나 수사하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도 진상규명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해 공무원 월북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월북 공작 사건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사살돼 불태워지고도 억울하게 월북자로 내몰린 중대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숨기려는 것입니까? 절대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늘 사람이 먼저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보 공개와 철저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비상이라는 단어가 작금의 위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표한 대책 핵심은 유류세 추가 인하입니다. 유류세 인하폭을 현 30%에서 역대 최대 인하폭인 37%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기름값이 물가나 시민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면세유가 1년 만에 2배 가까이 급등해 농어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면세 경유는 2021년 4월 리터당 770원에서 올해 4월 1387원으로 급등했습니다. 농번기에는 농기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농가소득 감소는 우려됩니다. 어업인들은 조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닥치고 탈원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퍼펙트 스톰의 경제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연일 비상 상황에서 비상한 대책 강구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한시적이라도 면세유에 대한 유효과 변동 보조금 지급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1대 후반기 국회가 이제 2022년 5월 30일부로 시작된 지 이제 약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금 전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구성 합의조차 못한 채 국회가 공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 하자고 저희가 등원할 때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식물국회가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입법부의 공백 장기화 원구성 협상 불발로 이래 한 달에 앞으로 다가온 7월 17일 재연절에는 주인 없는 국가기념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고 또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입법부의 멤버가 된 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국민들께 아주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합의문 기억을 하시죠. 불과 약 1년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윤호중,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두 분의 서명이 들어간 양당의 합의문입니다. 2020년 21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원구성 협상에 들어갔는데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무려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고 약 14개월간 이 원구성이 공존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지난 2021년이죠. 정정하겠습니다. 작년 7월 23일에서 이렇게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두 번째 문항을 다시 살펴보시면 21대 국회 후반기의 상임위원장 배부는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서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맞는다라고 아주 간담명료하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원내대표의 사인이 앞쪽에 돼 있는 것을 잘 보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이 자당의 전 원내대표가 사인을 한 것까지 이렇게 안면물 수식으로 모른 척을 하고 법사위원장에 집착해야만 하는 속사정이 무엇일까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은 참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1년 전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88% 추경한 합의를 조건으로 서민경제를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 양보하겠다라고 생색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무엇보다 물가와 여러 가지 서민경제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빨리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국민들 위해서 일하자라고 하는 저희 여당의 동료에도 불구하고 윤정부의 경제정책 시동걸기를 발목잡기 위해서 법사위원장 지키겠다고 생떼부리는 그런 몽리로밖에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남은 입법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민주당 내 일부 주장에 민주당 내 의원들조차도 우리 여당일 때는 뭐 하다가 대선 지선 다 지고 이렇게 하느냐 아직도 우리가 여당인 줄 착각하느냐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들까지 터져나왔다라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본인들께서 약속을 하고 본인들께서 뒤집는 잘못 지난 5년 내내 하시면서 국민들께 큰 피로감과 상처 실망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잘못 또다시 반복하지 마시고 이 전에 원내대표가 약속했던 합의사항을 잘 지켜서 법사위원장은 저희 국민의힘의 몫으로 당연히 양보가 아니라 당연히 같이 합의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하루라도 빨리 완성해서 국제적 경제 위기에 따른 우리 국내 비상경제대응체제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자는 정부 방침에 여당뿐 아니라 우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하루속히 제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대표님께서 저희가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를 하지 말자고 직권으로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최고위원 회의를 할 때마다 참 답답했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아니라 이 순간에 미공개 회의로 저희가 최고위원들이 속사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하자면 그 내용들이 낱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참 낯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현안 논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회의를 좀 더 철저하게 단속해서 저희 당내에서 필요한 내부의 이야기는 건강하게 또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그런 걸 할 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좀 놀라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우리 국민 사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런 걸 할 때냐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이분이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말하는 건지 진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때 진상규명을 그렇게 외치신 분들이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지 아무튼 제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묻고 싶은 게 정말 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최초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재인 정권의 그 결과 발표를 들었을 때 퍼뜩 들었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왜 자진 월북을 했다고 하는데 북한군은 피살, 사살을 하고 왜 그 사채까지 불을 태웠을까 이게 퍼뜩 뜨는 질문이었거든요. 역시나 그 질문에 그 대답을 지금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발표하는 해경은 또 뭡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자료를 다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 지금 제가 이 정도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 퍼뜩 뜨는 생각이 없으셨겠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께 최초 보고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3시간 후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데 그러면 그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조치를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보고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하시는 질문입니다 마음속 질문 상식적인 질문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이 민생 얘기하면서 이거 덮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다수당인 거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그거 공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냥 공개해 주세요 어차피 공개 열람 아닙니까 열람 공개한다고 해서 만천하의 그 서류를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람합니다 열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알바퀴 코드 인사로 임명됐던 분들은 이제 그만 스스로 물러나 주시는 게 상식에 맞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정 철학도 방향성도 다르면서 굳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원자력안전재단의 김재남 이사장이나 한국개발연구원의 홍장표 원장이 그렇습니다 김재남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의 시민사회수석이었으며 정의당에서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유했던 인사를 원자력안전기반 강화선도기관을 목표로 하는 원자력안전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도 애초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만 정권까지 교체된 상황에 자신과 국정 철학이 전혀 다른 윤석열 정부의 기관장으로 임기를 고집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맡으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했던 홍장표 KDI 원장 역시 김재남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내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던 주요 당직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약속한 대로 합당 정신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안철수 의원의 몫으로 추천된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해 원칙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 근거로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기에 반대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함에 따라 국민의당 몫의 최고위원이 추천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국민의당 출신의 주요 당직자나 원내 의원들 사이에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거쳐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최고위원으로 추천되었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먼저 그 절차적 정당성에 관해서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합당을 한 것이지 안철수 의원 개인과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정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과거 국민의당 인사들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인사를 추천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합당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할 때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두 명을 합의한 것은 당시 소수당이었던 국민의당의 당원분들이 합당 후 혹여나 있을지 모를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조치였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이 지도부로 보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당 출신 인사를 최고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합당 정신에 부합하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인은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최고위원은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위원회는 당내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안철수 의원께서도 이제는 국민의힘의 당인으로서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 의회 독재를 일삼다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법폭주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정부완박 국회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예산완박까지 위헌적인 입법폭주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다수의 의석을 국민의 민생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새 정부 흔들기를 위한 발목잡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고물과 고금리 등 경제위기로 국민의 민생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석수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한 약속을 즉시 이행하고 국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다수 야당으로서 책임감과 소민감을 갖고 즉시 국회의 정상화에 가셔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리세 인하폭을 37%로 확대하고 대중교통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는 조치를 긴급하게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화물운송업계에 지급하는 경유유가연동보조금 기준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유리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 LPG 부탄은 리터당 12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물가 부담의 큰 축인 유리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유리세 인하폭 37%까지 검토하고 품목별 할당 관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유리세 인하폭 37%는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입니다 유리세를 잡기 위한 마지막 카드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우리 국민이 직면한 물가 위기에 대응하여 당정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신속하게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다 빠르게 유리세 인하 조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리없는 물가 폭탄 위기 속에서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유리비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유사와 주유소 등 관련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리세뿐만 아니라 밥상 물가 안정도 시급합니다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수급관리 할인 쿠폰 실시 등 발표한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생물가 특위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별로 국민 물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하여 물가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들을 찾아내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공제한 대로 오늘 비공개 회의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이 자리에서 혹시 제시된 국제위원장 임명권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의장치권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내 최고위원회의 하는 동안 비공개 회의의 내용들 오픈돼서 비공개 회의 내용이 누차 제가 제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회의 단속을 좀 해달라고 잠깐만요 잠깐요 이제 정확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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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권을 득해서 말씀하시고요 언론에 나가거나 아니면 발언권을 득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누차 누출되면서 실제로 언론에서 대표님께서 많이 유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발언권을 득하시고 말씀하세요 스스로도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유출이 많이 된다는 예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묶고할 수 없고 지금 최고위원회의의 그 안에서 해야 될 건전한 회의의 기능과 저희의 권한에 대해서 대표님이 의장 직권으로 여태까지 지금 단속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심지어 본인께서 언론과 나가서 얘기하신 거를 단속해볼까요? 언론인들이 쓴 것을 누구의 핑계를 대면서 지금 비공개 회의를 합니다 그만합시다 저 같은 걸 들어보세요 비공개 회의할 비공개 회의하겠습니다 아니 논의할 사안이 있으면 의사권을 금요일에 의미가 될 것입니다 스포츠 점심 점심 점심